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택매매티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편안 부동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약간 흐린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성동구 금호동 사가위 위치하고 있는 서울숲 푸르지오 1차 아파트입니다. 1차 아파트 매물에 대해서 전세 물량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면은 888세대 입니다. 은하철도 999가 아니고 888 총 19개 동이구요. 4층부터 18층까지 있습니다. 4층 아파트는 뭘까요? 참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잘 부르기 때문에 4층 아파트가 있네요. 2007년 7월 31일 사용승인 입주된 아파트입니다. 주차대수가 1029 세대당 1.15 대 양호합니다. 용종률 228, 건폐율 22 좋습니다. 대우건설이구요. 지역난방 도시가스 금호동 사가 340, 그 다음에 도로명으로는 성동구 금호로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면적을 살펴보면은 73, 76, 77, 102, 102, 103, 125, 135, 136, 그러니까 20평대 부터 시작해서 40평대까지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전세를 살펴볼까요? 전세를 살펴볼까요? 전세는 최저가가 655천에 있구요. 최고가가 11억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볼까요? 공급면적 76A가 655천 중층이구요. 73, 658천, 73, 658천, 20평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요. 102, 8억, 8억 3천, 그 다음에 136, 40평대가 11억, 이렇게 11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2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02에, 109동에 8억짜리가 10곳에서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네요. 자, 서울수프루지오 1차, 109동 중층에 전세 8억입니다. 공급면적 102, 전용면적 84, 자, 평면도를 보면은 3배 구조에 판상형 구조를 갖고 있고, 기역자 싱크대,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네, 양호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단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경입니다. 아, 좋네요. 푸른 하늘, 녹색 나무, 건물, 자, 이 분수까지. 아주 멋집니다. 사진 잘 찍었습니다. 자, 정문입니다. 정문, 자, 영어로 푸르지오 라고 써놨네요. 자, 여기도, 자, 멋집니다. 구름이 하얀 구름, 파란 하늘, 자, 멋질때 찍어놨습니다. 자, 여기도, 어, 전경사진입니다. 자, 102동, 105동, 110동, 자, 여기는 105동, 자, 여기는 멋진 분수대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는, 자, 조명이 들어오는 것 같고, 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여기는 지상 주차장, 네, 이렇게 지하, 지상 주차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장이고요. 여기 주차장 입구, 서울숲 푸르지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주차장 입구, 자,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라고 써있는데, 꼭 건물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서울숲 네이버,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속 올렸다는 뜻입니다. 지하 주차장, 네, 평균 1.1대 정도 양호한 수준이고요. 자, 여기도 지하 주차장, 놀이터, 자, 놀이터, 자, 여기는 계단도 있고요. 단지 안에 산책로 겸 보행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높은 계단도 있네요. 산으로 가는 건가요? 자, 좋습니다. 녹쥐도 좋고요. 나무도 좋고, 잘해놨네요. 자, 단지네. 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여기만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의, 부녀회도 있고, 경로당, 관리사무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단지네 쓰대기장 및 분리수거장,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정비실, 이런 사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시 아파트 전세로 돌아와서 서울숲 푸르주 1차, 백구동 중층에 8억. 단지, 공원 조망 굿, 정남양 올 확장 상태 굿, 아주 조용한 동, 탁 튼 시야, 강추. 네, 강력이 추천한다고 써 있습니다. 공급면적 102, 전용면적 84, 13층의 중층, 한 6층이나 되려나요? 방 3개, 화장실 2개, 월관리비 20만원, 자, 전기, 수도, 이 정도도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실 기준은 남양이고요. 계단식, 도시가스 개별난방, 즉시 입주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1029, 세대당 1.15대. 자, 되어 있습니다. 서울숲 푸르주요. 자, 간단히 볼까요? 마용성, 마용성, 강북 최고의 입지, 성동구 요지, 강남 접근성 최고의 요지, 성수대교 5분, 단지암 마을버스 정류장, 옥수동, 성수동, 서울숲, 성수 이마트, 이용 편리, 한강 둔치 1분, 한강을 즐겨보세요. 물결, 주르륵, 응봉산과 달맞이공원, 숲세권, 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한성공인 중에서 서정홍 대표님의 문장이었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대우공인 그 다음에 여기는 한성공인 여기는 열린국인 아, 여기는 대표님 사진이 없네요. 강도인 대표님이시고요. 열린국인 했고 브루지오공인 브루지오공인은 이현정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해피하우징 해피하우징 권용희 대표님이시고 그 다음에 금나라 금나라 구선회 대표님 그 다음에 금호일 힐스테이트 금호 힐스테이트 단문희 대표님이시고요. 거성 거성의 최윤정 대표님 마지막에 서울숲 공인의 김미선 대표님입니다. 자, 서울숲 프로지오 자, 부동산 거래가 필요하시면 자, 여기 저희 연락처가 있고요. 또는 채널 홈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자, 부동산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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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